이 자리에 나온 이유를 억대의 빚이 있다 중간중간 확인도 한 번 안 하죠 그 집도 제가 처분을 해야만 부모님께서 지금 어찌됐건 가족이니까 돈독이 오르면 안 돼 피는 흐르니 그러세요 너 아까 울고 싶었는데 얼마나 힘들었니를 혼자 도경환씨가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도경환? 도경환? 오 나보다 어렸어? 요것 봐라 대단하세요 밤마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도 금기시하고 있는 거네 두꿈치까지 예뻐요 멘트가 아 죽겠어요 처음 이야기하는 거 막내 됐네 꽃이 이제 올래요 자 여러분의 힐링캠프 우여곡질 끝에 드디어 이분이 나오십니다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? 이 분이 시집을 가신다고요? 그렇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훈남에다가 직업이 아나운서시라네요 다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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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분이 이제 마냥 행복할 줄 알았는데 시집가기 전에 살짝 힐링을 받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시집가기 전에 힐링 받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좋죠 다 드셔야죠 네네네네 자 오늘은 주인공입니다 어머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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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판을 밟을 줄 모르고 의상을 과하게 입었네요 하하하하 이런 데에서 제가 올 줄 몰랐어요 반갑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네 트로트에 이왕 우리 장윤재 씨 힐링캠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실례지만 언제 가십니까? 예? 결혼이요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면 될까요? 하하하하 다짜고짜 아 깜짝놀랬네요 하하하하 인사도 아직 안 하셨는데 하하하하 아 그런가요? 누구도 안 맞추시고 어찌 가냐고 실례지만 어떻게 결혼하게 되시나요? 하하하하 예 예 미안합니다 하하하하 제가 잠깐 들었는데 정말 우여곡절 끝에 나왔습니다 장윤정입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장윤정 씨 하하 가네요 그죠? 가시네요 네 누가 데려가나 했더니 그렇습니다 하하하하 본인도 뭐 하하하하 축하드려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우리 장윤재 씨가 나와주시는데 뭐 시작부터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하하하하 사실 방송하기 전부터 사실과 다득의 얘기가 떠들어가지고 저희 제작진이나 장윤재 씨가 여러 가지로 상처를 좀 받았어요 그죠? 하하하하 많은 분들이 상처를 다 같이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네 내가 가만히 있으면 많은 분들이 힘들어지겠다 싶어서 제가 털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음 근데 9월에 결혼하십니까? 6월에 하십니까? 9월에 하기로 했어요 하하하하 아 그래요? 네 제가 9월에 하기로 했는데 앞당겼어요? 그렇게 더 빨리 같이 살고 싶었어요? 경환 씨가 그랬어요 이 좋은 걸 내가 왜 참아야 돼? 하하하하 이건 또 뭐야 내일 당장야 내일 당장 하하하하 6월 28일에 하기로 했어요 하하하하 일단 축하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금요일이에요? 금요일이요 금요일? 하하 어 금요일? 하하 어 금요일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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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도위방 아니라더니 서두르는 거 보니까 그런 건 아니죠? 네 네 제가 다 그걸 생각을 하시는데 네 네 제 성격상 네 네 뭔가가 있으면 말씀드리지 않을까요? 하하하하 그러게요 제가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네 네 좀 명확하고 위트있게 설명해드릴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래요 회충약 드립을 했었는데도 네 계속해서 만나시는 분 하하하하 회충약도 먹었어요 심지어 회충도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하하하 야 이거 회충이고 먹으면 저 분명 뭔가 있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대체하는 기사 중에 회충약 먹었어요는 하하하하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하하하 그 정도로 아무것도 없더라는 하하하하 하하하하 사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우리 장윤은 씨 하면은 정말 걸어다니는 중소기업 한 해 수십억을 벌여들어내 행사의 여왕이다 이런 소식이 있었어요 그렇죠? 근데 그걸 하루아침에 이 모든 걸 다 잃고 뭐 현재는 돈이 없고 심지어 억대의 빚이 있다 이런 게 보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인데 다 사실입니까? 네 뭐 사실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이죠 아 그래요? 대답부터 드리면 아 네 이야 제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대답하는 게